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1급 교재의 파트 3 챕터 1에 대한 강의입니다. 파트 3에서는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4개 문항에서 사용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구요. 앞장의 파트 1은 시험 준비 전에 알아야 할 사항과 프로파일 감점 요인 등에 대한 안내이고 파트 2는 포토샵 기능에 대한 설명이니까 앞으로 공부하면서 도구, 패널, 메뉴, 필터에 대한 설명은 파트 2를 참고해주세요. 우선 챕터 1은 1번 문제인 고급 툴, 도구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 내용은 주요 내용을 사용하기 위한 메뉴와 툴, 패널, 단축키, 출력 빈도에 대해 나와있죠. 각 기능의 실행은 메뉴 툴, 단축키 중 사용하기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격자 또는 안내선 지정하기를 위해서 원본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원본 이미지는 이기적인 수험서 홈페이지에서 교재의 부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파트 3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다운받은 압축을 풀면 시험별 문항 익히기라고 써있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토샵을 실행해서 원본 이미지에 격자.jpg를 불러와주세요. 단축키를 사용을 해도 되고 여기 파일 이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격자 이렇게 하면 그 이름에 해당된 거 바로 나오죠. 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위에서 바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단축키 컨트롤 5를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편한 기능 딱 하나로만 기억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창을 저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눈금자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가 저는 지금 이 픽셀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눈금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픽셀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프리퍼런스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밑에 거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드라는 거에서 그리드 에브리에서 100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100 픽셀 단위로 그리드라는 이 격자가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서브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1 상태로 놔주세요. 이거를 만약에 5라고 만약에 지정을 하면요. 100 픽셀을 다시 5 단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을 20 단위로 그렇게 나눠서 서브 라인을 추가로 보여주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 격자가 많이 보여지면 이미지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격자의 색깔은 여기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OK 그냥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격자가 지금 화면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교재 설명을 보면은 컨트롤 따옴표 키 누르라는 단축키가 있고요. 메뉴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컨트롤 따옴표만 해서 이렇게 격자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자 격자 색깔이 지금 제가 노랑 계열로 지정했더니 잘 안 보이죠?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다시 격자 색깔을 좀 잘 보이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OK를 해주면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게 되죠? 자 메뉴 이것도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직접 이렇게 메뉴를 찾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거로 하시는데 딱 하나만 기억해서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은 팁이라고 써있는 내용들이 자주 보일 거예요. 그 팁은 교재 설명대로 작성하는데 다르게 작성이 되거나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반드시 읽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일은 save as 기능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 현재 이 폴더에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도 되고 다른 폴더를 만들어 저장을 해도 됩니다. 파트 2에서 파일 저장하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보고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격자와 비슷한 거로 안내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브 툴 상태에서 눈금자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안내선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격자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되고 안내선 여기에 대해서 이 가이드가 안내선이거든요. 안내선만 지우려면 클리어 가이드라는 걸 해주면 격자는 그대로 있고 안내선만 지워집니다. 그리고 뷰 메뉴에서 다시 쇼에서 보면은 그리드라는 거 있죠. 저희 아까 컨트롤 다운표라는 단축키 이걸로 그리드를 보이고 숨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격자가 이렇게 안내선과 같이 보일 때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면 안내선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격자만 보였다 숨겼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안내선 또는 격자를 보이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인 02번 이미지 선택과 복제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오픈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빈 공간 상태에서는 이 회색 부분에서 더블클릭을 해도 파일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이 폴더에서 그릇 파일하고요. 불러와야 될 컷 파일을 같이 불러오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파일 두 개 불러온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각각 하고 열고 하고 열고 해서 각각 불러와도 됩니다. 저는 한꺼번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 이미지 두 개는 불러왔고요. 완성 이미지 다과.jpg 다과.psd 파일처럼 그렇게 불러올 건데요. 현재 불러오면은 이 그리드라고 격자 지정한 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컨트롤 따옴표가 보이기 기능이었죠. 다시 컨트롤 따옴표 눌러보면은 숨기기 기능이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교재에서처럼 눈금자를 좀 보기 편하게 여기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0이 시작이 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교재처럼 보기 편하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 컵.jpg를 창을 분리를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컵.jpg에서 이 컵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 툴에서 퀵셀렉션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마우스로 밑에 이렇게 검은색 삼각형이 있는 거는 꾹 누른 다음에 메뉴를 선택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뉴를 바꾸면 위에 옵션바가 나타나겠죠. 위에 옵션바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에 있는 더하기 표시가 있는 거로 바꿔주세요. 이걸 하면 선택하다가 중간에 멈췄다 다시 작업을 하면 추가로 선택하는 영역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면 반대의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에서 사이즈를 바꿔야 되는데요. 교재처럼 10으로 바꾸려면 이 다이아미터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직접 여기다 그냥 10이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드니스가 있고요. 스페이싱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요. 제가 예제를 위해서 잠깐 브러쉬 툴이라는 걸 선택을 해보겠어요. 붓이라는 툴인데요. 똑같이 여기에 이 다이아미터가 나오죠. 제가 한 59라는 거로 해놓고 하드니스 100%로 작업을 해볼게요. 드래그하면 테두리가 이 경계가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죠. 자 하드니스를 0%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뚜렷하지가 않고 그라디언트 이 효과가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선택할 때도 이 동일한 기능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테두리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브러쉬 크기 지정을 하고 하드니스를 100% 상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드래그 아까 여기 더하기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마우스를 다시 놓고 다시 클릭을 해도 이렇게 추가로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선택이 안되어 있다면 이 상태에서도 그냥 클릭 한 번 해서 드래그 하다가 마우스를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더하기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빼야 된다면은 그때는 이걸 눌러주고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퀵 셀렉션 툴은 드래그해서 해당 영역을 추가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부분 계속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도 역시 내려가 주시는데요. 어차피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원하는 곳부터 차근차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브러쉬 크기가 10보다 크다면 이 바깥 영역까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 사이즈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선택을 했다면은 이제 컨트롤 C 단축키 다 아시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줍니다. 컵.jpg 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닫아놔도 되는데요. 혹시 선택 작업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창을 닫지 않고 다음 작업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릇점 jpg 파일을 드래그해서 앞으로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또 격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 안보이게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레이어스라고 써있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원래 밑에 있던 백그라운드 이 레이어에서 눈 표시를 없애보면요. 여기에 체크무늬 표시가 이렇게 띄어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림이 없는 상태고요. 다시 백그라운드 눈 표시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패널이 안보인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이 레이어스라는 게 체크가 안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다시 이렇게 붙일 키를 누르거나 메뉴에서 실행을 해주면 레이어 패널이 나타날 거예요. 마우스로 위치 조절해도 되고요. 다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가 이렇게 놔줘도 되고요. 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 편한 대로 그냥 놓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T를 눌러보세요. 자 이거는 에디트에서 프리트랜스폼이라는 자유변형하는 그런 키인데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하면요. 가로와 세로 크기 동일하게 마우스로 조절이 가능할 거예요.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크기가 다르게 조절이 됩니다. 이 안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위치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 맞추기가 좀 불편하죠. 저희 아까 배웠던 컨트롤 다운 표에서 격자를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이 격자의 자석처럼 탁탁 달라붙는 기능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뷰 메뉴에서 스냅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체크를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를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크기 조절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필요하다면 크기 조절해 주세요. 저는 교재하고 완전히 똑같이는 안 만들고요. 지금 작성하는 방법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최대한 이 눈금 단위 최대한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유변형은 저는 컨트롤 T라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컨트롤 T에서 이제 종료를 하고 빠져나오려면요. 취소할 때는 ESC키를 누르고요. 저희는 작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엔터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그냥 더블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여기서 그냥 해볼게요. 더블클릭하면 이 히스토리에서 저희 작업한 순서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프리 트랜스폼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크기도 변형되고 아까 그 사각형 테두리도 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잘못했다 하면은 히스토리에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컨트롤 T 누르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도 역시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여러분이 파트 2에 나온 것처럼 JPG와 PSD 파일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기존 파일, 저희 압축 푸른 파일과는 그 파일에 덮어쓰지 않고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컨트롤 O를 눌러서 저희 만들어져 있는 완성 이미지 파일 있죠. 이걸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불러왔을 때, 같이 불러왔을 때 얼마나 위치나 크기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게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가 돼야지 1점이라도 감점이 없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JPG와 PSD 파일 모두 저장을 해주시고 이 불러왔던 이미지는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문제 03 필터 적용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불러오는 또 다른 방법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불러올 수 있는데요. 라면과 벚꽃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 짙은 회색 쪽에 놔도 되고요. 위에 메뉴 쪽에 마우스 옆에 플러스 표시가 나오게 이런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면 두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탐색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쉽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격자는 필요 없는 경우에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이 보기 편한 대로 해주세요. 필터 메뉴는 여기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찾는 게 관건입니다. 브러쉬 스트로크에서 크로스 해치를 이 라면.jpg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필터 지정 창이 나타나면 특별히 설정할 게 없다면 그냥 바로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벚꽃.jpg를 선택을 해주고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필터 메뉴에서 이번에는 아티스틱으로 가주세요. 아티스틱이라는 메뉴가 안 보인다면요. 여기 필터에 필터 갤러리라는 거 있죠. 이거를 실행해서 아티스틱이라는 걸 찾아서 해당 메뉴를 찾아주면 됩니다. 저희는 보이기 때문에 바로 필터에서 아티스틱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팔레트 나이프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실행을 해주고요. 역시 여기서 특별히 설정할 게 없다면 그냥 바로 해주면 되고요. 교재에서는 스트로크 사이즈라는 설정 부분을 3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 지정을 해서 적당한 값을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숫자로 지정을 해서 값을 변환을 해줘도 됩니다. 스트로크 사이즈를 3 정도로 지정을 하고 OK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변환됐고요. 현재 화면 보기가 66.7%로 보이고 있죠.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100%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출력 형태하고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이 좀 편할 거예요. 여기도 역시 격자는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PSD로 저장해도 되고요. JPG로만 저장해도 상관없겠네요. 왜냐하면 레이어 하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JPG로 저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장을 끝냈다면 이제 04번 모양 직접 만들어 패스 만들고 마스크 적용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 작업 이미지 만들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컨트롤 N이나 메뉴에서 New를 실행을 해주세요. 가로, 세로 크기 지정을 해줘야 돼요.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크기입니다. 400 픽셀, 그 다음에 높이는 50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단위는 둘 다 픽셀이라는 단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인치당 픽셀 이 단위로 반드시 설정해주시고요. 값도 반드시 72라는 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흰색, 화이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이 리솔루션부터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OK를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격자가 보이고 있죠. 격자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보이게 해주고요. 필요 없다면 격자, 컨트롤 다운편 눌러서 숨겨주고 그건 여러분이 보였다 켰다는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뷰 메뉴에서 격자가 돼있을 때 이 격자에 클릭해서 만드는 패스가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석처럼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반드시 스냅이라는 거 체크를 없앤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작업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화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부터 0, 50, 100 밑으로도 여기에서 부터 0, 50, 100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재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작업하려면 이렇게 창을 분리해서 하셔도 되고요. 창 크기를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크기 조절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펜툴 여기 실행을 하면 되고요. 자 펜툴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툴 패널이 이렇게 돼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교재에서도 이 열로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면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펜툴 제일 위에 있는 이 펜툴 메뉴입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제대로 교재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면 이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모양이랑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빨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상태에서 위에 옵션바에서 제일 처음 선택해야 되는 거는 저희는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패스 작업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패스라는 걸 선택을 이렇게 클릭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선택에 대한 지정은 제일 앞에 있는 Add to Pass Area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할 텐데요. 교재처럼 Ctrl 다운편 눌러서 격자 안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할게요. 패스선하고 선 색깔이 비슷한 경우에 격자 때문에 가려서 패스선이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마우스가 가면 점선이 위의 눈금자하고 왼쪽의 눈금자 여기에 점선으로 해서 위치가 나타날 거예요. 저는 지금 200에서 150 이 정도 위치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오른쪽 곡선으로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300에서 여기 50에 해당되는 이 정도 위치로 가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모양을,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곡선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하고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위에, 아래 나타난 이 선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면은 이건 Alt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여기를 클릭을 하면 다음 작업 이어질 곳이 이 앞쪽에, 밑에 있는 이 선이 되겠죠. 이 선이 이렇게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은 그냥 곡선이 아닌 직선이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자, 이 정도 나온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할 텐데 똑바로 여기 수평으로 와야 되겠죠. 자, 이때는 수평 수직을 그릴 때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역시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마우스가 있는 위치와 상관없이 수직으로 이렇게 곧은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옆으로 와야 되는데요. 이거는 한 115 정도로 가정하고 그리겠습니다. 자, 역시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수평하게 그려졌고요. 위로 다시 올라오는데 약간만 올라오는 상태죠. 자, 여기서 Shift 클릭 그리고 여기도 Shift 클릭을 해주고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위치, 여러분은 정확한 위치 맞춰서 해줘야 되겠죠. 저는 적당한 위치로 그냥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곡선이기 때문에 Shift 안 누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클릭하고 바로 떼지 말고요. 그대로 드래그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하고 곡률이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 가운데 여기를 Alt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서 없애줬죠. 이 앞쪽에 나온 선을 없애줬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클로즈해서 패스를 닫아버리는데 자, Ctrl-Z 눌러서 바로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다시 수직으로 위로 다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Alt 클릭을 해서 앞으로 나와있는 선을 없애주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우스 이렇게 가면 펜 표시 바로 오른쪽에 원표시 보이는데 이게 이제 클로즈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닫혀있는 패스예요. 살짝이라도 이게 패스의 시작과 끝이 닫히지 않고 열려있다면 열린 패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만드는 패스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닫히는 닫힌 패스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현재는 패스는 선이 보이는데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펜 툴 아래쪽 보면은 마우스 꾹 눌러보면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줘요. 검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패스, 이걸 클릭 한 번만 해주면 이렇게 닫힌 팩스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 Ctrl-C로 복사,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할 건데요. Ctrl-T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반대로 돌아가도록 할 건데요. Flip Horizontal이라는 걸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데 Shift-K 누르고 하면은 위아래로 해도 이렇게 수평, 정확히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드래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가져다 놓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살짝 겹친 상태로 놔줘야 되고요. 잘 안 보인다면 Ctrl-Plus 키 눌러서 이렇게 확인하고 확대를 해서 하시면 되고요. 마우스로 움직이지 마시고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겹쳐지도록 이 상태로 놔주세요. 다시 Ctrl-키 눌러서 100% 상태로 놔주시고요. Ctrl-T 상태니까 엔터나 더블클릭으로 우선 마무리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검은색인 이 패스 셀렉션 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해서 이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이 패스 도형이 선택이 됐죠. 그러면 위에 옵션 바에서 지금 맨 앞에 있는 Add to Shape Area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Combine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서로 아까 겹치게 되었던 부분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패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기능을 모른다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다 그대로 모두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다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설명대로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패스 패널인데요. 저희는 여기 패스 패널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어요. 현재 Walk Pass라고 보이고 있죠. 자, 작업 패스인데요. 이거를 이 빈 공간 이 부분을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패스 이름은 그냥 한글로 집 모양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이름이 집 모양이라는 걸 이렇게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자, Work Pass 상태에서 다른 패스 작업을 하면은 이 패스가 다시 없어져 버리는데 방금처럼 이 패스를 이름을 지정해 저장을 해놓으면 다른 패스 작업을 해도 이 집 모양이란 패스는 그대로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Layer 패널로 가주시고요. 여기 현재 Background만 있는 상태죠. 밑으로 가서 여기 접혀져 있는 종이 모양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빈 투명한 Layer 1이라고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요. 여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패스 패널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것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검은색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이 검은색으로 선택이 되는 거는 이 전경색이, foreground라는 이 전경색 부분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거고요. 자, 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에서 오픈을 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파일 오픈을 하면 건물.jpg를 열기를 하면 이 창에서 바로 이렇게 옆으로 불러오기가 될 거예요.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건물.jpg를 위에 이 공간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역시 동일하게 이 창에서 바로 옆에 이렇게 불러오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건물.jpg를 이번에는 여기 복사라고 보이는 이곳에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창이 아닌 뒤에 이런 창으로 불려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현재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뒤쪽에 불러와야 될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붙어서 불러와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A를 눌러주세요. 모두 선택이거든요. 그 다음 컨트롤 C 카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고 다시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 패널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이어 2라는 걸로 새로운 패널 이게 붙여넣기가 된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1과 레이어 2 사이 이 경계선에서 Alt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Alt 클릭을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 레이어 1에 레이어 2가 클리핑 마스크 되었다. 이런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레이어 2를 움직이면 자, 이런 상태로 이제 되는데요. 저희는 이 패스 영역이 바뀌는 게 아니겠죠. 자, 드래그 다시 안 한 상태로 가주시고요. 교재 설명처럼 패스로 가주세요. 여기 패스 패널에서 이번에는 여기 말고 이 밑에 빈 공간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던 패스 선 표시가 없어져 보이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 다시 패널로 간 상태에서 여기 레이어 2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Move 툴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클리핑 마스크된 이 그림 위치를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 2를 만약에 선택을 해주면 이 패스된 이 모양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치는 저희가 바꿀 필요 없죠. 패스, 이 레이어 1의 안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의 위치만 조절하면 되니까 레이어 2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교재하고 동일하게 보이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파일 이름 지정해서 PSD와 JPG 파일을 저장을 해주고 끝내주세요. 이제 05번 이미지 복제와 쉐이프 툴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파일 새 작업을 할 텐데요. 다시 Ctrl-N 눌러서 크기 동일해요. 400에 500이고요. 리솔루션부터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컨텐츠 모두 동일합니다. 오케이 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상태로 해놓고요. 살짝만 이렇게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자는 여러분이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된다고 했죠. 이제 손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손 입력하고 바로 이렇게 그냥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에서 저희 지금 색깔이 단조로운 부분이 어딘가요? 손보다는 배경 쪽이 조금 더 단조롭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밑에 있는 퀵셀렉션 툴, 밑에 있는 매직 완드 툴 이걸 선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자동 선택 도구인데요. 아까 퀵셀렉션 툴은 드래그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냥 클릭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위에 옵션 바에서 다시 선택, 두 번째 거 이걸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터럴런스라는 거 허용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 30 정도로 지정을 해놓고 안티알리어스 그리고 컨티구어스 선택 이렇게 두 가지 체크 되도록 해주시고 해주면 됩니다. 이제 클릭 한번 이렇게 할게요. 자, 다 선택이 안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드래그가 아니고요. 그냥 추가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옵션 바에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Add to Selection 이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다시 나머지 부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모두 다 배경이 선택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팁 교재 팁 꼭 봐주시고요. 이제 셀렉션 메뉴, 셀렉트 메뉴에서 여기에서 인버스라는 거 있어요. 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만 선택된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선택된 손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화면 크기 조절이나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눌러서 화면 크기 좀 조절해서 이거를 맞춰주면 좀 편하겠죠? 컨트롤 T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도 하고 크기 조절도 해야 되는데 교재에서처럼 격자가 보이면 좀 조절이 편하겠죠? 자,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 보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해주도록 합니다. 저는 조금 위치랑 그게 좀 틀려도 여러분은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위치를 맞췄다면 엔터나 더블클릭으로 컨트롤 T 빠져나와주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상태에서 밑으로 가서 FX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저희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라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여기서 체크되어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지정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드롭 섀도우 체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특별하게 수정할 게 없다면 바로 그냥 OK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불필요한 파일은 이제 닫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업으로 이제 사용자 모양 도구 만들 건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꾹 누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옵션 바도 이렇게 바뀌는데 아까 이 펜 툴 사용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자, 이거하고 동일한데요. 여기에서 똑같이 선택을 해줘도 이 툴이 자동으로 커스텀 쉐이프 툴로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 옵션 바에서 아까 이 모양 만드는 게 아니고 펜 툴처럼 작업을 할 때는 이걸 선택한다고 그랬죠? 자, 패스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앞쪽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라는 걸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에 드래그를 해서 하면 이렇게 패스 선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쉐이프 레이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이 커스텀 쉐이프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모양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현재 여기 높은 음자리 모양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밑에서 여기에서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올 상태에서 찾으면 너무 많아서 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이름들 어떤 건가 기억을 해두시고 어디에서 찾으면 된다? 그걸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뮤직에서 찾으면 바로 찾겠죠? 현재 여기에 추가가 아니고요. 추가는 이제 어펜드 하면 되고요. 새로 그냥 이걸 바꿀 거라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바뀌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높은 음자리 선택 그리고 위에서 스타일은 없음 상태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클릭을 했을 때 맨 앞에가 이게 없다는 표시거든요. 자, 디펄 스타일 논 상태로 해주시고요. 색상 지정되어 있죠?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밑에 가서 색깔 지정을 해주세요. 온리웹 컬러라는 거 되면은 색깔 선택 범위가 줄어드니까요. 체크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K 눌러주고 이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와 조절 회전 여러분이 맞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위치 크기랑 조금 다 교제하고 틀릴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은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블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 보면은 아까 바꾼 색상 보이고요. 여기 쉐이프 1이라는 이 모양 레이어가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색상 잘못 바꿨다면 아니면 실수로 안 바꿨다면 여기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위 옵션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바꿔줘도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바꿔줘도 됩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 쉐이프 1에서 Fx 밑으로 가주세요. 이번엔 스트로크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사이즈가 3으로 돼 있는데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네모 클릭한 다음에 여기 색상 값을 지시된 값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더 이상 시정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OK를 눌러줘요. 그러면 쉐이프 1에 이펙트 스트로크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거는 이렇게 닫아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패스선처럼 이 선이 좀 지저분해 보이죠? 자, 이 앞에 거는 레이어 썸네일이라고 했죠? 이 뒤에 있는 이 회색 부분은 벡터마스크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교재에서 앞에 눈쪽에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재 설명처럼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번 해주면 여기 선택돼 있던 부분이 이게 없어져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그 선이 안 보이고요. 실제 지시되어 있는 이 선만, 이 스트로크 선만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옵션 바에서 다시 쉐이프 레이어에서 새로운 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풀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쉐이프에서 여기 없으니까 다시 쉐이프 목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풀이라고 했으니까 글라스는 여기에 네이처 쪽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있어요. 마우스 올리고 있으면 이름 보이죠? 자, 글라스 1이라는 거. 마우스로 이것도 역시 그냥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놓으세요. 위치도 꼭 밑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 밑에 스트로크 지정돼 있던 게 그대로 여기에서 지시되어 나타나죠? 교재에서 설명을 보면 옵션에서 이 스타일 부분을 이 없음, 디폴트, 논 값으로 먼저 바꿔주고서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거를 그냥 바로 클릭을 해줘버리면 현재 쉐이프 1이 스타일이 지정된 게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스타일 앞에 보이는 이 고리 부분이 눌려져 있는 거를 클릭해서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타일에 지금 선택돼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논을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 쉐이프 1에는 전혀 변화가 없이 새로 만드는 이 레이어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색깔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33cccc로 바꿔주고 OK를 눌러주세요. 역시 현재 쉐이프 1 만들어진 거에는 변화가 없죠? 자, 모양 아까 만든 거 선택한 상태에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 크기, 그 다음에 회전 필요하다면 회전도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컨트롤 T 작업 끝났다면 엔터나 더블클릭 해줘서 빠져나와주고 이제 쉐이프 2까지 작업이 완료가 됐나요? 자, 하나 남았죠? 쉐이프 2에도 Fx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시돼 있는 거 봐주세요. 지시돼 있는 거 드롭 섀도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실행해도 되고요. 앞에서 팁이 나와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 빈 공간, 이름 옆에 빈 공간 그냥 더블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될 거 없으니까 OK를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다시 여기 쉐이프 2, 벡터, 마스크, 썸네일 클릭 한번 해주면 그 패스선 안 보이고 이렇게 제대로 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은 PSD하고 JPG로 여러분이 이름 바꿔서 저장을 해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7번 문자효과 컨트롤 N 눌러주시고요. 같은 크기니까 바로 그냥 OK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따옴표 눌러서 겹자 안 보이게 좀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 작업을 할 텐데요. 창 살짝만 키워놓을게요. 자, T라는 것 가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호리전탈 타입 툴이라는 걸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글자 입력하기 전에 위에 옵션바에서 입력을 할 건데요. 한글 글자는 여기서 그냥 굴림이라면 한글로 굴 이렇게 치면 바로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영문인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 밑에서 타입뉴로만이라는 글자를 찾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귤러 되어 있는데 바꿀 필요 없겠죠. 글자 크기만 65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A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면 그냥 크리스비레이라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그냥 선택을 해 준 상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글자 서울 시티투어 두 줄로 되어 있죠. 왼쪽 정렬로 되어 있어 보이니까 왼쪽 정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색상은 다른 색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게 나타나면 색상 지정이 따로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아무 글씨나 우선은 그냥 클릭하고 글자를 서울하고 엔터 눌러서 시티투어 입력을 해주세요. 자, 글자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거는 뷰에서 이 캐릭터라는 것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에 AA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간격이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토라는 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블록 선택했잖아요. 자, 블록 선택을 하고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하고 블록 선택한 다음에 여기 위에 옵션 바에서 바꿀 거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지시되어 있는 것만 정확히 지정을 하면 됩니다. 현재 여기 클릭을 하면 커서가 깜빡이면서 글자 입력 상태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그냥 여기를 클릭을 한 번 해주면 커서 없어지면서 글자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밑에 FX로 가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할 건데요. 자, 순서 바꿔서 드롭 섀도우를 먼저 지정을 해도 됩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것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이 라이너가 아니라면 라이너로 변경해주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이 부분을 아무 곳이나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나타났죠. 프리셋이 이렇게 안 나타나 있다면 여기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 밑으로 가서 여기에서 리셋 그라디언트라고 중앙에 있는 이거를 한 번 해서 OK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프리셋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앞에서 세 번째 것 이거 블랙 앤 화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거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걸 선택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니까 반드시 이 세 번째 거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가서 왼쪽 아래 거 이 검은색 조그만 네모 사각형 있죠? 이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첫 번째 값 FFFF00 이걸로 OK를 한 번 지정을 해주세요. 색깔 바뀌었죠? 이번에는 우측의 하단 이 흰색 네모 부분을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값 다시 입력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00CCFF죠? 자,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색상 왼쪽 오른쪽 바뀌었죠? 이제 OK를 눌러줘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색상 이렇게 바뀐 게 보일 거예요. 현재는 텍스트 변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OK 눌러주시고요. 자, 툴 패널에서 T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옵션바 여기 제일 끝쪽에 보면은 T에서 이렇게 언덕처럼 보이는 게 있죠? 자,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라고 나오는데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와프 텍스트에서 스타일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출력이 변형된 모양을 그 바깥에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봐서요. 그거하고 동일한 모양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 점점 올라가는 이 라이즈라는 거 상승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호리존탈 상태에서 작업이 되고요. 밴드라는 거 특별히 설정 안 해도 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숫자로 조정하는 것보다 이 슬라이드바 조정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한 2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20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보면은 출력 형태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OK를 눌러서 와프 텍스트는 끝내주시고요. 이제 위치를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요.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 나타나게 해주시고 무브 툴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맞춰주세요. 세부적인 조절은 화살표 키로 이렇게 저처럼 움직여서 위치를 맞춰주셔도 됩니다. 끝났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파일 PSD하고 JPG 저장을 해주시고 끝내면 됩니다. 이번 챕터 1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